안녕하세요 베이지클래스입니다. 저번 강의 때 나뭇잎 짜는 거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오늘은 나뭇잎 파이핑하는 영상을 준비해봤어요. 나뭇잎 하나로도 케이크의 분위기를 엄청 많이 살릴 수 있어요.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보시고 열심히 연습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케이크를 여러분 한번 만들어보세요. 그럼 오늘도 열심히 파이핑해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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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